그리고 넘어가서 4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은 우리가 긴급률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 단일설비 순서계획을 위한 우선순위규칙이 있죠. 우선순위규칙 중에서 작업의 납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렇게 돼있다. 납기를 고려하는 것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긴급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긴급률법은 CR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긴급률법은 여기에 그대로 적으면 되겠다.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자녀 납기일이죠. 납기일. 자녀 납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녀 작업일로 나누는다. 그죠. 자녀 작업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고 요 값을 구했을 때 요거는 뭐냐면 작은 것부터 알겠죠. 작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한다. 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납기를 고려하는 것은 납기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납기를 고려하는 것은 긴급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단시간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장 작게 걸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장시간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작업을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작업을 하는 그걸 선입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납기를 고려하는 것은 긴급률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을 봅니다. 45번을 보게 되면 각 작업의 작업시간과 납기가 다음과 같을 때 최단처리시간이잖아. 그죠. 처리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최단이니까 가장 짧은 것부터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때 평균 완료시간과 평균 납기지연은 각각 며칠인가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3월 1일 아침이다. 이렇게 돼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최단처리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단처리시간, 즉 작업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 첫 번째하고 그 다음번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A가 되겠죠. 2번을 하고 그리고 D를 세 번째하고 그리고 B를 네 번째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그려보게 되면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C라고 했다. 그죠. C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시간이 있죠. 작업시간. 뭐 1월 단위로 했다. 그러면 C가 얼마였냐면 2일이라 그랬잖아. 그죠. 2일이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나타내보면 납기일이 있죠. 납기일이 있습니다. 납기일. 여기에 이제 흐름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흐름시간을 하나 넣어놓고 흐름시간. 그리고 납기일을 적어보게 되면 납기일은 얼마냐면 5일이라고 그랬죠. 5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5일이 아니죠. 요거니까 요거는 3월 1일날이네. 1일. 그러면 1일이 들어갈 겁니다. 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A작업에 들어가겠죠. 요게 끝나고 나면 A작업에 들어가는데 작업시간이 며칠 걸리느냐 하면 3일 걸리고. 그리고 요거는 납기가 5일이죠. 5일이다. 그리고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세번째는 이제 D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작업시간이 우리가 6일이 걸리고. 그리고 요거 납기는 언제냐면 8일까지 납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느냐 하면 네번째 B가 남았죠. B같은 경우에는 작업시간이 얼마냐 하면 7이고 그리고 납기는 14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적에는 C가 먼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E작업이 끝나야만 A작업이 더 갈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흐름시간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앞에 없기 때문에 E가 그대로 더 갈 것이고 그러면 A같은 경우에는 E가 끝나고 난 후에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 A가 이루어지는 거는 E 더하기 3이라면 5가 되겠지. 그죠? 5가 될 것이고. 그리고 D가 끝나는 거는 뭐냐면 A가 끝나야만 D가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5에다가 6을 더하면 11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요기에 끝나야 D가 끝나야만 B가 더 가는 거니까 요기에서 합해주게 되면 그러면 B가 끝나는 거는 언제냐면 18일날 우리가 작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요기에서 묻고 있는 거는 뭐냐면 평균 완료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완료시간은 이게 되겠죠? 2 더하기 5 더하기 11 더하기 18 나누기 작업이 몇 개냐면 4개니까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도 평균 납기지연을 물었죠? 납기지연을 물었는데 C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일만에 끝나 2일날 끝나는데 납기는 1일까지였으니까 납기지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기에는 1일이 발생되는 거죠? 왜? 작업은 2일날 끝나고 1일까지 납품을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5일날 A가 작업이 끝나는데 5일까지 납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납기지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일날 작업이 끝나는데 8일까지 납품을 했어야 됐다. 그죠? 8일까지. 그러면 8, 9, 10, 10일이니까 3일에 납기지연이 있는 거고 그리고 18일날 끝났다. 그죠? 14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18일날 끝났으니까 요거는 4일에 납기지연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평균 납기지연이라는 거는 이것도 다 더하면 되겠죠? 1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우리가 4, 0이 4개였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2일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 그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